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오늘 어그로 레슨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그로를 보니까 충격? 이럴 수가? 막상 그걸로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었죠? 어그로라고 해서 혹시나 하고 들어왔더니 진짜 이건 내용이 엄청나요. 진짜 판도라급 레슨 내용을 어그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들 스몰스윙, 미들스윙, 빅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풀스윙이 어떤 건지. 근데 필드에서요. 왜 연습장에서는 되는데 필드에서는 자꾸 밀리거나 당겨지거나 높거나 낮거나 하는 이러한 스윙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파5 홀에 갔을 때 왜 친구들이 우리 원혼 한 번에 롱기 한 번에 보자 뭐 이런 얘기할 때 스윙이 이상하게 엉키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확 날아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찌보면 스코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량과도 굉장히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스몰스윙을 하는 골퍼도 있고 미들스윙을 하는 골퍼도 있고 빅스윙하는 골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스몰 미들 빅스윙을 넘어갈 때 쫙 커질수록 우아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스윙에 여유가 생기고 볼 탄도도 높게 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빅스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빅스윙을 하게 되면 내가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쫙 그렇게 갑니까? 그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자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골프를 친 지 얼마 안 돼서 가까이 서서 좀 서서 치는 패턴으로 해서 스몰스윙을 쳐요. 그래서 스몰스윙으로 그냥 탁 하고 탁 해서 플레이를 했더니 뭐 나쁘지 않아. 나 뭐 한 220에서 230 정도 스몰스윙으로 치고 있어. 스탠스 좁히고 가까이 서가지고 탁 쳐가지고 서 해서 230미터 아주 만족해. 나 이걸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팝5에 갔더니 야 롱기 한 번 하자. 롱기 오 롱기. 뭐야 팝5 투 온.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스몰스윙을 하던 골퍼가 완전 넓게 수죠. 그러더니 아 옷이 났잖아. 이렇게 되죠. 그럼 친구분들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가 모르겠다. 멀리건! 테스트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뭐 다시 친다고 해서 제대로 나옵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홍길순이라는 선수는 여기에서 스몰스윙으로 플레이를 늘상 해오던 선수에요. 그래서 220에서 30밖에 칠 수 없는 스피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큰 스윙을 쳐야 되겠다. 뭐 지금은 보통 힘으로 쳤으니까 큰 스윙 먼 거리 아주 막 빡 세게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의 보통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넓게 서요. 이 넓게 서는 건 여러분들 스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윙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폭을 소화해야 되는 와이드한 스윙 아크를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스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연습장에서 시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코스를 나갈 때는 이렇게 좁게 섰잖아요. 좁게 선 상태에서 좁게 선 상태에서 스몰 풀, 미들 풀, 빅 풀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깨 턴의 양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실전용에서는 어깨 턴의 양을 더 늘려줌으로 인해서 아까 쳤던 230, 220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날아가게끔 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그럼 이제 미들 스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 저, 하지만 꼭 미들 한다고 해서 많이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저, 저, 이렇게 여유 있게 공을 치는 거죠. 물론 지금 또 미들 스윙 하니까 좀 약간 늘어지긴 하네요. 근데 미들 스윙만 하니까 어때요? 거리가 바로 늘죠? 이렇게 해서 평균 24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골퍼가 멀리 치겠다고 해서 확 벌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상태에서 저, 저,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으로 확 밀려 버리는, 그래도 이건 덜 밀렸다. 완전히 슬라이스성 그런 구질이 나와요. 그리고 밸런스 깨지고 갑자기 빨라지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넓게 치던 사람이 앞에 페우이가 좁다고 해서 이렇게 좁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좁은 상태에서 넓게 이렇게 좁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실수가 나와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아실까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완전 빅스윙 하는 사람은 완전 빅스윙, 와이드하게, 와이드한 스윙.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돌아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한 240 정도를 플레이, 또 240에서 250 정도를 플레이하는 사람은 장타를 칠 때 우측에 쫙 와이드. 이렇게 때려주면, 그 스윙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멀리 칠 수 있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 그냥 250, 260까지 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스윙을 우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은 점점 폭을 넓히고 앞뒤 거리를 넓히면서 스윙을 쭉 부드럽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쳤던 걸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여러분의 스윙의 크기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에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필드에 나갔을 때 스몰 스윙, 여기서 좁게 치는, 이렇게 해서 정확도로 치는 사람이 파5 같다고 쫙 넓히지 말고 그때는 내가 정해진 스윙 크기가 있다면 이 폭, 셋업은 바꾸지 말고 어깨 턴의 양으로 해서 거리를 조절을 해야지 느닷없이 다리를 막 벌려가지고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은 뒷당에 탑볼에 훅에 막 슬라이스에 모든 재앙을 도맡아서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필드 가서 못 친다. 스크린 골프 있으면 잘 되는데 필드 가서 안 된다는 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스크린 골프는 어디를 가나 이런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폭을 어느 정도 놔야 되는지를 비교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놓으면 돼. 그런데 밖에 나면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필드 페어에서 칠 때도 그게 없거든요. 근데 스크린 골프는 늘 그 사각형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똑바로 서야 되는지도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일정하게 셋업을 만들 수 있어요. 필드 가면 그게 안 돼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스윙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는 백조 안 해도 돼. 나는 미운 오리 해도 돼. 그래서 미운 오리처럼 좁게 서도 되고 아니면 미들 스윙을 해도 되고 아니면 빅 스윙을 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 너비 사이즈에요. 사이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즈들이 Large라고 할까요? Large, Middle, Large, Large, Larg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스윙의 크기가 딱 내 거라고 정해졌을 때는 필드에 나갔을 때는 절대로 그 스윙 크기를 바꾸면 안 된다. 그로 인해서 스윙 타이밍 다 뺏기면서 너무 wide해지면 우측으로 슬라이스. 너무 좁아지면 확 당겨져가지고 왼쪽으로 훅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옥스윙을 했는데 필드에 나갔더니 완전히 훅이 나요. 완전히 슬라이스가 나요 하는 분들은 여기서 팁을 얻으셔야 돼요. 옥스윙을 했더니 완전히 슬라이스가 나요 라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스윙의 폭이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엄청 넓은 거예요. 그럼 빨리 좁혀가지고 옥스윙을 해야 돼요. 또 필드에 나갔더니 어떤 분들은 죄다 왼쪽으로 막 공이 감겨요. 막 악서 훅이 나서 죽겠어요 이런 분들은. 폭이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엄청 좁은 거예요? 또 안전하게 칠려고 좁게 섰겠지? 바로 넓히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절대 주변에서 야 한번 질러. 너 롱기스트 할 수 있어. 이러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좁은 스탠스건 넓은 스탠스건 미들 스탠스건 그걸 맞춘 상태에서 때리고 있다면 때리고 있다면 여기에서 뭐 이 정도 거리인데 거리를 더 내야 되겠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미들 사이즈였는데 그러면 어깨만 조금 더 밀어 넣고 똑같이 쳐줘야 밸런스가 맞고 그에 따라서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어그로 레슨에 대한 의도를 이제 아실 것 같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스윙 크기는 하나로 정하셔야 돼요. 물론 선수들은 넓혀가면서 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사이즈를 다 쳐 봤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셔도 돼요. 해보셔도 되는데 그게 꼭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만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옥선생이 추천하는 건 하나의 사이즈를 명확히 기억을 해라. 그 상태에서 스몰로 갈 거냐 미들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해서 거리를 컨트롤 해야지. 이걸 갖다가 뭐 그냥 완전 풀턴 만들어 놓고 벌리고 좁히고 이런 걸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낭패를 보고 그 다음에 뒷땅, 타핑, 훅, 슬라이스 모든 미스샷을 경험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어그로 레슨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셨죠? 뭐 질문 남기는 거 주소 아시죠? pgle.gmail.com 영상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은 영상 아래쪽에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